연락도 안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세요. 너 언제 연락했는데 연락했어요 오는 길에 근데 극장 이름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봤어요 미리 어휴 한심해 지금 둘 똥 한 명 더 있지 맨 앞에 가서 앉아라 많이 많은 작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원래 갑선생님 나오는 연극도 자주 봤는데 더 재밌는데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 화려하게 마무리됩니다